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초등대학교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입학홍보대사 유소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치위생사가 되는게 꿈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간호학과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 생각보다 간호학과 진학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 검색을 쳤다가 치위생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어요. 치위생사도 역시 누군가를 돕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치위생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초등대학교를 검도부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제가 취미가 검도인데 초등대학교가 검도부가 유명하더라구요. 그래서 초등대학교에서 검색을 해보니 제가 입학하고 싶었던 치위생학과도 있었고 초등대학교 치위생학과가 전라남도 유일한 4년제 치위생학과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대학교 치위생학과의 장점이라 그러면 역시 실습실이 진짜 잘되어 있습니다. 실제 병원과 같이 정말 똑같이 되어 있구요. 최신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서 실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해외 문화탐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은 재미있게 강의해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비교과학동과 같은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복지가 있다는게 가장 마음에 드는 점입니다. 우리 대학은 1학년 때 기초로 필요한 기초치위생, 2학년 때 임상에 필요한 임상치위생, 3,4학년 때 사회치위생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강예방과 복원 지도 및 교육에 점점을 두어 공부하고 있어요. 주로 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 영무원, 교수, 공무원, 치과유관기관 등 너무나 많은 취업문이 열려있으니 예비 치위생사분들은 초장대학교 치위생학과에 오셔서 훌륭한 인재가 되는데 밤 두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장대학교 치위생학과에서 만나요. 안녕!